하십니다. 현재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트라팩이 왔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하기 힘드신다는 성선님께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직접 구매를 한거에요. 원래는 돈을 받고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사고 돈을 나중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신용이 있는 사람이죠. 방송하니까요. 그러면 제가 이거 카드 까는 거는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마 드빌원투는 제가 다 갖고 드빌에 미트라 뜨면은 10개 뜨면 저를 하나 주시는데요. 근데 모르겠네요. 일단 까 보겠습니다. 드빌2도 주네요. 귀여운 것. 다칩니다. 드디어 다 잘랐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바로 다칩니다. 현재 이 미트라를 싹 다 깠죠. 네. 뒷다만 쳐요. 깊숙이 다 있어요. 여러분. 네. 반주바람이 지나갑니다. 거기다 이거까지. 네. 반주바람이라 이거. 야. 어우. 토나. 네. 총 이 상자들을 까는데 이런 카드를 떴죠. 많은데서 좀 뭐 미트라도 있고. 타이거. 위트라. 타이게타. 쌍호. 타이게타면 세 개 뜨면 보니까. 위트라 세 개 뜰 각인가. 거의 이거 까는데 38분 걸리고 자르는데. 이거 입구 이렇게 자르는데 한 15분 걸렸거든요. 진짜 50분 넘게 걸리네요. 자 이제 코디 입력해 보겠습니다. 현재. 열상자를 다 깠어요. 와. 타이게타 4마리 뜨고 미트라 1마리 뜨고. 어마어마하죠. 이게 뭐 주요 것 때문에 했는데. 이게 알코오드 80장입니다. 드빌 M. 이 뜨는 미트라는 다 이제 성손님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제 건데. 야. 이거 이거 대박나는 거 아니에요? 타이게타는 저 뜨지도 않았었어요. 이거 진짜 타이게타 하나당 미트라 하나 드빌 M 이면 진짜 이거 공식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 영상으로 드빌 1, 2, M 알코다 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색팟입니다. 오늘은요. 크아. 진짜 미트라 몽. 안그라몽. 미트라. 타이게타 엄청 덥고. 지금 영상은요. 드빌 M부터 1, 2 그리고 까지 황금상자 열려고 해요. 네. 시청자 분석한테 황금상자는 아마 안 뿌릴 것 같고요. 아마 요번엔 알을 많이 뿌려서 재화랑 이런 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드빌 M에서 과연 뭐가 뜰지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자. U, C, D, L 보시기, 보시기, X, G 열 장이나 했어요. 열 장. 미쳤죠? K, T, K, C. 딱 한 하나 다 까면 나오는 거예요. 열 장까지니까 열 개가 있죠? 다이아 500개네요. 저건 아니지? 다이아 500. 이거는 제가 드릴 수도 있어가지고 상손님이 제가 3,000 다이아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청자 분석한테 뿌릴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드빌 M, 아, 드빌 2에서 이제 쓰는 원형잼이 나오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날개 500개 까딱 버리고요. 날개 500개. 네. 다이아 500개가 났죠? Q, U, M, Q, K, N, U, A, X, 1, J, C 다르기 500개. P 업정이 U, Y, O, B, W, V, P, O, M, A, G, U, J, A, E, N 최상급 불의 열매 필요 없죠? 맨날 넘치는 게 열매인데 이제는 뭐 그 뭐야 1위 퀘스트 아니면 들어가지도 않죠? 진화는 좀 필요한데 진화도 너무 구하기가 쉬운 편인가? 뭐 좀 대성화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하겠지만요. 다이아 500개짜리네요. 다이아 500개를 여기서 하기엔 좀 아깝긴 하죠. 왜냐면 이 상자에서만 이제 원형잼이 드빌2에 뜨기 때문에 웬만하면 드빌2에서 받을 것 같아요. 그 영상은 아마 올릴 것 같습니다. 진짜 뭐 다이아 망치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드빌1도 받을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뭐 다이아 망치는 게야 좀 받을까 말까 생각하자. 다이아 망치가 있긴 있나? 마법의 망치인데? G, L, D, G 드빌2는 받으면 끝나버려서 네 취소가 안되더라구요. 미트라 패키지는 옛날에 앙그라때는 황금상자가 취소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보물상자일기 하면 취소가 안돼요. 날개 500개 솔직히 이거 황금상자 드빌M에 쓰긴 좀 아깝긴 하죠. U, A, U, M 다이아는 한 1000개 정도 되면 좋을 것 같고 아 500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날개는 그래도 한 1000개는 돼야죠. 그래야 좀 가치가 좀 사흥이 되는데 다이아 500개는? 예 이것만 드려도 되긴 되겠다. 안돼 안되겠다. 재화가 많으니까 그걸로 다이아 모아서 드려야지. 원형잼 이번에 소울잼 만들 진짜 대박 기회인데 진짜 타이밍 좋게 네 이렇게 의뢰를 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제 생일 같네요. 그 밑을 하나 떠서 다행이네. 50만 골드나? 그래야. 근데 하루쟁일 골드부터 사고 돌면은 한 1000만에서 1200만 골드 벌거든요. 그래서 골드도 나쁘지 않은 거죠. 이렇게 짜잘하게 다 모이네. 근데 이번에는 눈도 절약해주니까 이게 뭐야? 날개 500개는? 이렇게 해서 드빌M에서 황금상자 카드 다 열어봤고요. 바로 영상 이어서 드빌1부터 가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잭팟입니다. 라팔이 못생겨서 요즘 안하고 있는데요. 드빌1 이번에 카드가 좀 많이 잘 떠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드빌 미테라 트리플에서 안 떠서 고민하고 있지만 현재 황금상자 같은 경우가 이제 10장이죠. 드빌M에서는 다이아가 1500개가 두고 나머지는 날개 이런 건데 드빌1에서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뜰까요? K.P.J.E. C.Y.I.V. 똥당. 똥당. 얍! 와, 꾸며방어. 31이네요. 31. 방. 아니, 이것보다 높은 게 뜰까요? 근데 이게 31이 최고일 텐데 아, 고민돼요. 드빌1에서도 이거 받으면 그리고 저 방어력이 빵빵해지긴 하는데 지금 하필이면 4주년 이벤트라 지금 소울잼 예, 절약이 있어서 네, 이건 공이네요. 031 이건 레전드네요. 구독자 3천인데 사람이 마음을 착하게 먹어야 돼요. 그 해외에 있던 분이 있거든요. 해외에 있는 이제 성소님께서 어 아마존을 통해서 이제 구매하시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방송도 하고 네, 신용빵빵하니까 믿고 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 결제를 저를 통해서 하셔가지고 미트라 드빌1에서 20만원 가치인데 13만원 정도 주셔서 네, 그걸로 이제 어, 열 상자 사고 이제 뭐 미트라 하나 얻으셔서 나름 이득이긴 하죠. 원래는 미트라 20만원을 사신다 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확실히 7만원 절약에다가 이제 다이아코드 드릴 거니까요. 이건 또 꿈 공이네요. 이런 것도 솔직히 좋긴 할 텐데 전쟁이 드빌2가 좀 급해서 드빌2도 솔직히 좀 자원이 많이 들어요. 이게 이런 거 원형점 같은 거 만들려면 그래서 원형점을 아예 그냥 생자를 가져가면 좀 편하긴 하죠. 뭐야 이거 어? 권왕 앙그라? 미쳤다. 이건 받는다. 이거 전사장직이죠. 권왕 앙그라죠. 다이아 500가짜리 아깝지만 미쳤죠? 당해받아야죠. 오, 미쳤다. 앙그라만 있으면 된다 이제. 근데 앙그라가 없죠? 자, 다음은 드빌M에서 다이아였는데요. 오, 감사합니다. 저 잘 뜨는 건가요? 전 모르니까. 1, I C, L I, M L, A, I, X 아, 저거 저거 아니, 뭐 저쯤 전 하, 드빌쟁이니까 생각해볼래 저거 팔아도 돈이 될 거 같긴 한데 됐습니다. 뭐 팔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요. 이 게임 자체를 Y, O, P 여러분들이랑 소중한 추억들이 있는 거예요. 드빌1을 제가 많이 안해서 속상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거 하나 있으면 제가 또 드빌1에 미칠 수가 있는 거죠. 드빌2처럼. 오,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아무래도 다이아를 싹 다 드려야 되나 고민되네요. 근데 원래 조건 자체가 이제 미트라만 드리고 나머지 난 제 거였는데 다이아, 그러니까 재화를 좀 달라고 하셔서 제가 약속드린 게 삼천다이아거든요. 근데 너무 잘 떠서 오, 저 전소장식이 또 좀 몰랐어요. 저거 솔직히 팔... 아니, 전소장식이 저거 팔리지 않나요? 나 저거 왜 받았지? 아무튼 뭐, 안그라만 뜨면 되죠? 네. 뜨, 뜨겠죠? 네. 뭘겠다, 이제. 아, 안그라. 안그라도 트리플에스인가? 그냥 안그라 한 가지인가? 이거. 이건 다 꿈방 이런 거네. 책. 야... 이것도 구하기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출책으로도 엄청 시기하게 주고. 또 이번에 미트라부터가 30일 주고 원래는 30짜리가 좋은 거였거든요? 보물상장 까서 좀 이거 뭐, 뭐하나야 되나 이거. 고민되네요. 네, 꿈봉 30일. 이런 것도 있으면 좋긴 할 텐데. 자, 이렇게 해서 비빌번 했는데. 초대박이 떴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덕분에. 깜짝 놀랐죠, 저거? 화장실 갈 뻔했죠? 오, 달려주알렁. 이거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어디서... 뭐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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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이었어? 돈 주고 산 거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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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 정말 싶었어요. 허헝... 너무 좋아. 한 명님, 이것 하나 뽑아볼까요? 배설이 없네? 하나 한번 뽑아보자. 궁금하다. 하나 한번 뽑아볼게요. 궁금하다. 네, 노예. 지인은... 오, 레어 떴다. 오, 거. 저거 죽으신다면 안 죽으신다. 안 죽으신다. 9, 4, 10. 야, 정석이 뜨긴 뜨는 거야, 이거? 레어 하나 떴으면 안 먹고 떨어지는 거야? 오, 레어가. 오? 아이씨, 뭐야? 신경이 잘... 오, 그럼 레어 두 개면 잘 뜬 건가요? 결론이 잘 못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해봤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나 지금 버린 거 아니지?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무슨 알림 끄고. 자, 그럼 저는 이제 드릴트로 찾아 뵙겠습니다. 뿅. 안그렇게 했고. 뿅.